굿위드어스와 바인그룹이 사회공원 활동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 굿위드어스는 바인그룹과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원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광진구 1인 가구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바인 우정통훈 서정길 대표이사와 굿위드어스 신영빈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오피스, 친환경 전기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역사회 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ESG 실천의 일환으로 체결됐습니다. 바인그룹은 지역사회 내 물류사업들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인데 이번 금번 협약식을 통해서 굿위드어스와 함께 지역사회 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공간 및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굿위드어스는 바인 우정통훈과 함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바인윅스를 전국 거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후원 협약기관인 바인 우정통훈은 혁신통합물류그룹으로 최근 가파른 성장에 따라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이번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굿위드어스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공유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유공간 플랫폼이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지역사회 내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공유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